자 다음은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오늘 8만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거 위험한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같이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오히려 역으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솔솔 피어나고 있는데 그 전략도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단독직입적으로 지금 사도 됩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포스코나 이런 LHM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상황에서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작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상승률의 문제가 아니고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쉬는 기간이 필요한데 쉬는 동안에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체 쪽에서 분명히 커버링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쪽 이쪽 오스틴 쪽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복구가 되면서 파운드리 쪽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렘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펀디멘탈 쪽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두 개가 하락한 이유가 굳이 꼽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떨어졌다든가 TSMC가 좀 문제였어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지 자체적으로 모멘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웨이는 공매도와 함께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주가가 기여하지 않으면 그 시장은 떠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컨택트로 돌아가기면 PC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사실 제 피부에는 와닿지 않고요. 결국은 그냥 수급의 논리에서 좀 떨어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모멘텀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봤을 때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탑픽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의 매력도 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 관련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속세도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오히려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러면서 또 삼전 그래도 조금 불안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관련 종목도 하나 좀 알려주실까요? 중소형 중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를,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으면 일단 땅 사고, 토막 공사하고 설비 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들부터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양이엔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설비에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공장을 지으면 설비를부터 깔아야 되고 클린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고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테스트하고 양산하고 이런 좀 있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소재주 관련된 부분은 약간 후단에 있고 설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양이엔진이 전 탑픽으로 보고 있고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SK인익스도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특히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주셨고 미국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한미 정상회담이 또 코앞이니까 이곳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와 연결해서 한양 E&G도 함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극복하는 법,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압법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